바야흐로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는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2030년에는 142만 명, 2040년에는 226만 명을 돌파하고 2050년에는 315만 명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봤다. 치매 환자 1명당 연간 돌봄 비용은 2000만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이로 인한 국가 예산 손실은 이미 20조 원을 돌파했고 2050년에는 100조 원을 넘긴다는 전망이 파다하다. 미국에선 이미 치매 환자 돌봄 비용이 심장 질환 암 환자 돌봄 비용을 크게 상회한 지 오래다. 노르웨이 과학자들이 305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7000명을 대상으로 업무와 두뇌 사용 상관관계를 조사한 논문도 화제다. 17일 미국 신경학회 의학저널 신경학 노랄리지에 공개된 논문에 따르면 30대부터 60대까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받은 인지 자극이 70세 이후 경도인지장애 치매 전 단계 위험과 연관이 깊다.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다. 우편집 배원이나 건물 관리인 등 요구 인지 능력이 가장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인지 자극이 가장 큰 교직에 종사하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경도인지장애에 걸릴 위험이 무려 66%나 높았다. 지난해 할리우드에선 인공지능 AI 의 업무 침범에 맞선 인류의 첫 파업으로 기록된 미국 작가 조합의 파업이 있었다. 역대 두 번째로 긴 148일 동안 파업을 이어간 결과 AI 규칙을 마련하는 계기를 만드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장면은 18세기 말 산업혁명 당시 러다이트 운동을 떠올리게 한다. 잠깐 시기를 늦출 순 있을지 몰라도 인간이 담당해오던 일의 상당 부분이 AI로 대체되는 시대적 흐름을 거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농경 시대에는 헬스장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과거에 비해 신체를 덜 사용하게 된 인류는 스스로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며 신체 건강을 유지한다. AI 시대에는 두뇌를 덜 사용하게 될 것이 자명한데 그렇다면 두뇌 운동을 하면서 뇌 건강을 유지할 공간이 필요하다. 두뇌 스포츠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각광받은 종목은 단염바둑 이다. 알파고가 등장해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했을 때 인류와 인공지능이 맞선 분야가 바로 바둑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바둑의 신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알파고조차 바둑의 정답을 찾지는 못했다는 사실이다. 19로 반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에 172승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의 수 10에 80승으로 추정보다 많다. 과거 한방송 프로그램에서 최고령 프로기사 최창원 6단 당시 77세과 40대 직장인의 뇌를 비교한 적이 있다. 두 사람의 뇌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는데 이는 바둑이 침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종로에서 보건복지부 장관배 바둑대회가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후회가 주축이되 개최한 이 대회는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재개됐다. 이는 국가적으로 침해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과 사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대한바둑협회 회장을 역임한 한의사 서유석은 대한노인의 침해 예방 전담 고문을 맡아 바둑을 통한 침해 예방론을 주창하고 있다. 서 고문은 바둑을 두면 뇌구조가 바뀌면서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각종 연구조사 결과를 통해 증명됐다면서 60세의 바둑을 배워 10년간 대국을 하면 70세에는 침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뇌를 갖게 된다고 역설한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특정 직업이 아니라 현존하는 대다수의 직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시대다. 바꿔 말하면 침해 위협으로부터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인공지능 시대 AI도 정복하지 못했던 두뇌 스포츠 바둑을 통한 두뇌 체육이 개인의 침해 예방은 물론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는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쿠키 뉴스의 이영재 문화스포츠 부장